안녕하세요. 시원스쿨 프랑스어 대표강사 엠마입니다. 원어민처럼 말하는 레벨업 프랑스어 회화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강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수강 대상입니다. 본 강좌는 약간 레벨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배, 앙 이상의 문법, 회화 실력을 가지신 분 또는 중고급 수준의 회화를 구사하고 싶으신 분들이 들으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베이스가 있을 때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더불어 원어민이 구사하는 프랑스식 표현을 익히고 싶으신 분들 아무리 혼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원어민처럼 말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실수할 수 있는 내용들이나 금방 한국말로는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하지? 하고 헷갈릴만한 그런 표현들 잘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유학 및 이주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만약에 배양 정도의 수준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당장에 프랑스에 가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도 제가 내용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 때문에 따라오시기에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 강의 구성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과정이 많은 것은 아니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처음에는 오늘의 학습 문장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을 배울지 핵심 문장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속이 더부룩해. 여기에 한국어 다이얼로그 그러니까 대화문을 제시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표현. 우리 앞서 등장했던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표현 프랑스어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유사한 표현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유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기에 학습이 끝났으면 대화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디알로그 듣기에서는 원어민이 녹음한 대화문을 한번 듣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랑스어 듣기 사실 쉽지 않죠. 쭉 한번 들어보고 그 중에서 우리 배웠던 핵심 문장 확인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후에는 디알로그 살펴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조금 있을 텐데 대화문들에서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것들 아 그거 안 들렸는데 하는 것들 제가 모든 대사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화를 분석한 뒤에는 한 번 더 대화문을 듣고 마지막 끝내기 체크 시간을 통해서 핵심 문장을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한국어를 제시하고 뭐였더라 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강의 시간은 길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의 휴가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먼저 첫 번째 리얼 현지 프랑스어를 습득할 수 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혼자 공부한다고 해서 실제로 원어민이 말하는 표현을 말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러분들 안 내켜 또 쓸데없는 얘기로 빠졌네 이런 표현들 바로 프랑스어로 떠올리는 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안 내켜 같은 표현의 경우 친구가 영화를 보러 가자 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런 표현을 모른다면 예 아니요 또는 나는 원하지 않아 이렇게 약간은 로봇 같은 표현들만 떠올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곤란하겠죠? 이런 표현들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이 두 번째 표현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프랑스식 구문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예를 들어 너 걔한테 관심 있어 라는 표현의 경우 한국말에서는 주어가 너가 되겠죠? 그런데 프랑스어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과는 어순이 완전히 다른 경우들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연습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원어민 녹음을 통해 듣기 및 복습, 원어민의 발음 어조를 학습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리 제가 강의를 나눠서 한다고 해도 원어민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또 여러분들 쭉 연결해서 들을 때는 못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문을 원어민이 직접 발음한 형태로 준비했고 여러분들 그 발음 파일 같이 들으시면서 복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프랑스식 표현 구문의 완벽한 이해를 통해 고급회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말 간단한 표현부터 상당히 높은 레벨의 표현까지 여러 가지 표현들을 준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리는 내용들 하나하나 잘 따라오시다 보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토대로 해서 고급회화까지 레벨까지 올라가는 것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 강의 효과였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유용하고 알찬 표현들로 강의 구성했으니 기대해도 좋습니다. 우리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해요. 아투드!